영적인 것은 지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게 많으니까 오셔서 기능 보유자가 되셔야 돼요. 오셔서 기능이 늘어야 돼요. 참나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기능. 참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기능.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테크닉을 익혀야 돼요. 참나랑 어떻게 접속할 건지. 태식도 호흡도 하나의 기능이죠. 태식이라는 기능. 단전을 숨쉬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기능이고요. 호흡을 잘 조절하느냐. 이것도 기능이고요. 태식만이 기능이 아니죠.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깨워서 알아차릴 수 있느냐. 몸의 경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단전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체 기관이기 때문에 해부하면 없어요. 단전은. 하지만 우리는 호흡스런한 사람은 어떤 것보다 리얼하게 단전을 체험할 수 있죠. 실제 단전을 체험하고 단전을 배양해서 온몸에 기운이 잘 돌게 만들 수 있느냐. 참나라는 걸 찾아가지고 참나와 애고의 관계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더 나아가서 구공 차원이면 양심이 우리 본성에 기반한 거라는 것. 육바람일이 우리 본성에 기반했다는 것. 이니에지가 우리 본성의 정확한 이치라는 것. 본성에 이런 이니에지가 새겨져 있다는 거 입증해 보일 수 있는가. 다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와 기능, 지식과 기능, 정보와 기술이 만나야죠. 오셔서 정보는 유튜브로 넘치게 보셨겠지만 오셔서 체험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기술을 익히셔야 내 것이 되죠. 기술만 익히시면 내 거예요. 체험하고 개념이 만나면 자명해지는 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자명하다 하는 인가가 날 거고요. 세상 단순하죠. 믿음으로 하실 게 없어요. 최소한의 믿음이면 돼요. 한번 해보게. 어디 학원 끄는 정도의 믿음이요. 요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원 다니면 됩니다. 그 정도 믿음. 한번 해볼까? 그 이상의 오바를 하실 필요가 없죠. 왜 믿음이나 이런 게 문제냐면요. 믿음은 아직 체험도 안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잔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상을 세우고 개념을 세워서 굳건하게 염체를 강화시켜서 믿어버렸어요.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자명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잔뜩 상상해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강거한 고정관념 신념 체계를 만들어버렸어요. 날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해도 안 되면서도 계속 믿겠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하면서 염체를 강화시켜놨어요. 되게 병을 중증으로 만들어서 오신 거라고요. 믿음이 강할수록 이게 진리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믿음이 강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알아야 되는 게 먼저고 알려면 자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자명하게 알려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과 개념이 맞나야 자명해집니다. 뭐 이 이상 뭐가 있어요. 21세기에 쓸데없는 거 덧붙여서 인류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할 일이 없죠. 과학보다 더 자명해야 돼요. 영성, 영적인 건. 과학은 어차피 과학자들의 전유물이지만 그 혜택을 인류가 받는 거지. 인류 전체가 과학 연구에 동원되는 건 아니지만 철학은 인류 모두가 연구해야 돼요. 연구자가 돼야 돼요. 자기 인생이지 남의 인생인가요? 내 인생을 가지고 실험하고 내 인생의 법칙을 찾아내는 건데 과학을 대하듯이 철학 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철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여한없이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에게 되게 숙제처럼 주어진 건데 남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확실하죠. 체험과 개념만 만나면 된다. 믿음은 내가 체험을 하는데 힘을 낼 정도의 도움만 주면 된다. 믿고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해석 되면 되는 거예요. 체험해버리고 개념 서버리면 믿지 말래도 믿어요. 자기가 아니까. 아니까 믿어요. 알아서 믿는 거는 그건 확신이고 신뢰예요. 맹신이 아니라고요. 자명하지도 않은 거를 상을 세워놓고 잔뜩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더 망상을 지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망상을 물리치는 오히려 빛이죠. 자명이라는.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우리는 종교로 갈 수 없다라고 했는지 종교가 될 수 없다.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학당이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끌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망치는 걸 아는데 학당에서 자명함을 추구한 학당에서 자명하지 않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이유가 없죠.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해보시고 자명했을 때 확신하시고 신뢰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고급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들끼리도 필요한 거는 신뢰죠. 확신이죠.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하는 확신과 신뢰지. 돈 빌려줘놓고 날마다 믿어. 난 진짜 믿어. 자꾸 이상해. 느낌 안 좋은데 믿어. 믿어. 그러다 연락 안 되고 이런 거죠. 안 될 일을 해놓고 믿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안 된 일이에요. 얼마나 찐찜한 일이에요. 저 내면에서는 분명히 그 찐찜함이 올라올 텐데 뭔가 잘못됐다는 게 그런데 막 애고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면서 포장하면서 가는 게 지금 종교거든요. 종교들이 애고 노름이라는 얘기예요. 참나는 그런지도 안 합니다. 애고 노름이지. 참나는 깔끔하고 자명해요. 쓸데없는 꼼수를 부리지 않아요. 참나는. 그래서 어떤 상이건 몰라 하시면 돼요. 그게 뭐든지. 나를 혹하게 할 거예요. 그 생각이나 그 감정 그 상들이 혹하게 하는 그거를 몰라 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일상에서 어떤 거든 몰라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죠. 그러면 그만큼 참나랑 계속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과 계속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내면에서 참나와 성령의 빛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몰라만 해주시면 몰라 괜찮아. 애고의 흔적까지 지우려고 몰라 괜찮아. 괜찮아 해버리는 거죠. 더 바라는 거 없어요. 딱 좋아. 몰라 어떤 상도 나는 관심 안 두겠어. 그런데 나는 너무 괜찮아. 지금 딱 좋아. 상에 관심을 안 둬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뭔가 잃어버린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딱 좋아. 몰라 괜찮아 하고 버티시면 참나가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식이에요. 그 기능 보유자가 되시라. 일단 참나 접속해서 참나랑 지지고 볶고 탐진치 부리더라도 참나랑 함께 하시라. 이래라 저래라 막 율법으로 재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 삶은 각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기가 책임지시는 거지. 자유인인데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가. 다만 참나랑 함께 살아가시라. 그래서 참나랑 함께 살아가시다 보면 탐진치를 내려놓는 법을 자꾸 익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참나와 오래 함께하다 보면 늘 따라오는 참나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늘 끌고 가는 더 지혜롭게 만들고요. 더 나누게 만들고 더 절제하게 만들고 더 수용하게 만들고 더 성실하게 만들고 더 깨어있게 만드는 이 여섯 가지 육바람일의 덕목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참나만 난 만났을 뿐인데 즉 육바람일 중에 선정만 나는 했을 뿐인데 나머지 다섯 덕목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요. 그걸 이제 자꾸 느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항상 날 이 방향으로 인도하는구나 이 여섯 가지 덕이 나를 항상 지켜주고 끌고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참나적속만 하면 자동으로 발동하니까 이 여섯 가지 덕목들이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잘 활용해서 판단하라는 게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참나의 뜻인 것 같다. 아무리 두뇌도 이제 자꾸 참나랑 오래 있다 보면 느껴지죠. 눈치가 오죠. 이대로 해보면 뭐가 나아져요. 이거 어기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선악이 없다는 사람들이 제 강의 많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이 없는데 무슨 네가 왜 선악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냐. 인간적으로 네 고정관념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런 친구들은 진짜 악인을 만나보면 정신 차리죠. 선악이 없다 했다가 험한 꼴 당해봐야 악이 있구나. 정신 없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당해봐야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당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육바라밀의 그 심오한 의미를 참나가 왜 육바라밀로 인도하는지 왜 우주는 육바라밀을 선이라고 하는지 이걸 어기면 왜 악이라고 하는지 진지한 탐구가 시작되는 거죠. 참나를 먼저 알아야 제가 왜 참나안주까지 먼저 가자 그러냐면 참나안주가 탄탄한 거는 우리 이제 대학학위로 치면 석사쯤 돼요. 육바라밀로 박사 논문을 받기 전에 석사는 먼저 따야죠. 육바라밀 탐구할 실력이 됐다는 그 자격이 참나안주 했냐는 거예요. 참나랑은 친해졌냐 확실히 친해졌냐 확신을 가지고 참나랑 신뢰관계를 구축했냐 그러면 이제 육바라밀을 탐구할 수가 있죠. 늘 참나랑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참나가 내내면에서 일으키는 새로운 기본값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에고의 기본값은 지금 탐구하기 쉽죠. 탐진치는 한 몇십 년씩 다 겪어봤거든요. 똑같이 그 탐진치 애고가 항상 날 탐진치로 인도하더라 아는 딱 그 정도의 연구력으로 참나랑 지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참나는 늘 육바라밀로 날 인도하더라는 거 그러면 그럼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나오는 거죠. 참나는 육바라밀이 그 본성이다 하는 이 말을 체험에 기반해서 육바라밀을 내 내면에 습관화시킬 정도로 깊은 체험을 하면서 한두 번 체험으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미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기본값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생활습관에 아주 뿌리 밖에 만들어야 기본값이 나한테는 두 개가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내 기본값이 두 개 있다. 참나의 기본값은 육바라밀이고 애고의 기본값은 탐진치다. 이 소리 할 수 있으면 박사학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기본값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육바라밀이 참나의 본성인 거 압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참나 상태에서 느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럼 저 박사인가요? 아니요. 참나 상태에서 다 느껴요. 일상이 그렇게 일상에서 참나의 삶이 여러분의 애고의 탐진치 정도로 기본값이 됐을 때 박사라고 하는 박사학의가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뿐이. 얼마나 더 그게 삶의 뿌리 내렸느냐 이걸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체험이죠. 여기에다가 이 기능 하나 추가하는 게 호흡해가지고 들숨 날숨 조절하는 기능 그러다가 내 안에서 단전이 찾아지고 배꼽 아래 진짜 기운 뭉치는 느낌은 커졌다 작아졌다 다양합니다. 콩알만 하다가 쌀알만 하다가 커질 때는 공 같다가 배 전체가 꽉 다 단전 같기도 하다가 갈무리 했다가 부풀어졌다 합니다. 단전도 근데 아무튼 항상 그 위치에 단전이 있다는 거 아실 정도 되게 해가지고 계속 그 단전 자리에다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다 기운만 넣어주면 부풀고 쪼그라들고는 상관없이 그 자리다 하는 거 아실 정도 되면 그 단전 자리 중심으로 이제 몸의 기운 돌고 소주천 돌고 대주천 돌고 차크라 몸 안에 있는 거 에너지 센터들 다 열고 뭐 이게 에너지체 하나씩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체를 나중에 따로 개발한 줄 아시면 안 돼 퇴식돼야만 에너지체를 그 배양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몸에 경락 도는 게 다 지금 에너지체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퇴식을 하게 되면 에너지체가 본격적으로 배양된다는 거지 우리 들이시고 내쉬고 이미 다 에너지체가 지금 강해지고 있고 배양되고 있어요 단전 단전 센터를 열었을 때부터 이미 단전의 기운 모아준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에너지체 기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호흡 10초 10초 정도만 해도 잔전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 단전 열었으면 단전 안 열고 해도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단전까지 찾았으면 단전에다가 의식을 보내주면요 참나각성은 이미 하셨다고 쳤을 때 단전에 의식을 모아주고 있으면 단전에 집중하느라고 참나가 더 깨어나겠죠 그런데 여기다 에너지를 모아주면 여기 에너지 모인 만큼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갑니다 기운이 참나가 강해져요 참나한테 에너지 보내주려면요 단전에다 에너지 모아주면 돼요 하단전에 돌아서 올라가가지고 머리에 가운데 축맥을 통해서도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도 기운이 영향을 줘가지고 머리가 기운이 실해집니다 그러면 훨씬 참나각성 상태가 파워풀해져요 힘을 힘이 타고 에너지가 보호해 주는 게 느껴집니다 명상에 더 오래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어요 심지어 깨어나려고 안 했는데도 에너지가 고향되면서 내 의식을 끌고 올라가 버려요 깨어나는 상태로 이것도 기능이죠 그래서 10초 10초만 해도 참나한테 힘을 보태줄 수 있고 에너지체의 제일 중요한 센터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체 에너지를 보내주는 센터인 타단전이 각성됐으면 이미 에너지체가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초 10초라도 꾸준히 하시라고 하단전짜리 그거 아니어도 하단전짜리 느낌 오시면 거기에다가 짧은 호흡이라도 계속 때려주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 수련 참나각성 양심 공부 세 개가 균형을 이루시면 하루하루 이렇게 기본계에 이렇게 충실하시면 이미 정토에 살고 계신 분이지 이분이 이미 도인이고 보살이고 군자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이 이상 어떻게 공부를 해요 선빵에 오신 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 집에서라도 계속 하루에 이 세 가지 공부를 기능을 보유한다 기능 보유자가 되겠다 지식과 체험을 합치시켜가지고 실제로 내가 자유자재로 참나 접속하고 호흡 조절하고 단전의 기운 모아주고 하루에 양심에 대해서 육바람에 대해서 체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 새로운 기본값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사실 새로운 기본값이란 원래 하느님이 준 본성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새 기본값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 그대로 산다 가 되면 본인이 그대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면 아빠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기청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보다 더 알차게 사실 수가 없다가 될 겁니다 이거 얘기해 드리려고 저도 한 30년 공부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오늘의 오늘의 기분으로 돌아보면 이거 지식만으로는 안 되니까 저도 해보면서 체험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속 하시라고 해야 될까 어디까지가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연구한 지가 한 30년 되는데 해본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서 누구나 자명하게 다 될 거니까 각자 하셔가지고 제 말대로 되는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니까 왜냐하면 해보시면 분명히 확신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자명하니까 저도 확신하고 권해드리는 여러분 삶이 이렇게 참나랑 함께하고 양심의 인도를 읽어내고 에너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신다면 지구상에서 이보다 어떻게 더 잘 살 수가 있겠냐 한 건 한 건 내 실수나 내 과오 내 성취를 가지고 일일이 하지 마시고 묵묵히 묵묵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매일매일 이게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일비하는 마음 버리고 하루 좀 안 됐다고 낭망하고 하루 좀 잘 됐다고 오버하고 이러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이게 내 삶의 태도가 되게 삶의 그냥 방식이 되게 만드시면 그렇게 습관 들여놓은 게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할 좋은 선업이 될 겁니다 선근이 돼가지고 새새생생 지켜줄 거예요 뭘 해도 딱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생을 잘 살아가지고 미래까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을 많이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